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는 4년입니다. 3선이면 10년째 시민, 군민과 함께하며 지역에서 진행했던 사업들은 성과가 나오기도 하는데요. 홍하영 기자가 3선 연임 중인 김주수 의성군수를 만나 통합신공항 이전에 대한 이야기와 의성의 미래 먹거리 산업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3선으로 10년 가까이 군민들과 함께하고 있는 김주수 의성군수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 교통, 인구, 문화 등 의성에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건 아마 통합신공항이 아닐까 싶은데요. 현재 어느 단계까지 진행이 됐는지 앞으로 어떤 과정들이 남았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초 계획보다는 이제 다소 이게 늦어지고 있습니다마는 이천삼십 년 개항을 목표로 착실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공항 이전에 대해서는 대구시에서 국방부와 함께 기본 계획을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민항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 중으로 국토부에서 기본 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또 희망을 가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인구 감소 문제인데요. 사실 이건 전국적으로도 문제지만 의성군에서도 이 문제를 또 심각하게 생각하고 계실 것 같아요. 하지만 이웃 사촌 시범 마을을 통해서 좀 희망을 엿보기도 했다고 했는데 어떤 건지 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뿐만 아니라 주거 문제라든가 또 복지라든가 의료라든가 또 생활 환경 개설이라든가 청년들이 와서 살 수 있는 생태계 조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분야에 대해서 복합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난 2019년부터 금년까지 기본 계획은 다 완료하고요. 다만 남은 안개에 있는 행복 플랫폼 사업이라든가 또 우리 청년 주택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내년 말까지 준공하게 되고 의성군 전역에도 확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전역으로 이렇게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네. 의성군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가장 많이 받은 지자체 중 한 곳이지 않겠습니까? 이 예산은 또 약간의 재량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디에 어떻게 쓸지 궁금한데요. 이제 지방소멸대응기금은 매년 1조 원씩 한 10년 동안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정보나 또 창업에 대한 하기 위한 공유 공간 그리고 또 주거 공간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본격적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에서 이제 투자할 그런 계획이고요. 그야말로 의성이 청년들이 살 수 있고 또 살기 좋은 아이 키우 좋은 그런 지역으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예산이 잘 쓰인다면 청년들이 많은 정말 아이 울음소리가 들리는 의성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의성군의 미래의 먹거리 중 하나는 또 바이오 산업이 아닐까 싶어요. 요즘 각종 언론에서 많은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 산단 조성이나 센터를 구축한다든지 정말 많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산업들 중에서 특히 바이오를 미래의 먹거리 중 하나로 고르신 이유가 있는지 궁금한데 어떨까요? 네 곳에 농공단지가 있지만 소규모의 제조업 중심이라서 21세기 미래에 이렇게 대비하기 위해서는 다소 부족한 분야가 있어서 새로운 그런 의료나 식품이나 또 우리 에너지나 환경 이러한 분야의 바이오 산업을 접목하기 위해서 지난 2016년부터 이렇게 추진해 왔습니다. 특히 이웃 그 안동의 바이오 산업과 차발화되는 결국은 바이오 산업의 이 원료가 배치 이런 분야가 수입 이전하기 때문에 거의 구십 프로 이래 합니다. 이런 분야에 대해서도 국산화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인력 유치도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인력이 잘 들어올 것 같다 그런 기대감이 좀 있으신지도 궁금합니다. 다행히 이제 우리 공항과 함께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단순히 그냥 이렇게 단지만 짓는 게 아니라 우리 문화 거주 복합 지방 소멸 기금으로 이렇게 이미 100억 원 확보해서 이걸로 만들어가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을 거로 생각합니다. 하나만 더 이제 여쭤본다면 고향 사랑 기부금 제도입니다. 이제 많은 지역에서 우리 지역에 예산이 좀 많이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갖고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의송군도 좀 많이 기대하실 것 같은데 어떤 준비를 하고 계셨는지 궁금합니다. 예 뭐 그동안에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마는 이제 내년부터 고향 사랑 기부금제가 이제 시행됩니다. 관계 인구를 늘리는 그런 역할도 톡톡이 할 수 있기라 봅니다. 그래서 지방 소멸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촌 지역에 대해서는 담배와 같은 그런 분야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여러 가지 홍보라든가 또는 개인 기부금 한도라든가 이렇게 보완해야 될 과제들이 많은데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국회에 건의하고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그 할 그런 계획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국민 여러분 또 시청자 여러분 올 한 해 이렇게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새로운 또 희망 내년을 맞이해서 여러분들 건승하시고 또 우리 우리가 꿈꾼 그런 희망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노력하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 되어서 우리의 꿈을 실현해 나가도록 합시다. 고맙습니다. 네 군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